안산동부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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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비스는 바로 그 주님과의 사귄 가운데 견제적으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영원은 나의 복잡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라 삶의 실제적인 그런 필요에 부족한 것이 없으리라 나의 하나님의 영원 가운데 모든 너의 필요를 채우실 거라고 사도가고 고백했죠. 여러분의 모든 합력, 원하는 대로 채워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꿈꾸는 거나 야망을 다 채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뜻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매일 삶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본적인 그런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필요 이상으로 공급해 주시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필요 이상으로 공급해 주시기도 하죠. 내게 어떤 기본적인 그런 필요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것인데 바로 영호와 이래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어제 영어로 대문자로 L-O-R-D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문자적으로 영어로는 주님 이렇게 되어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이래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개인적이고 또 육체적인 그런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양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오는 주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에서 아주 마음껏 오를 뜯어먹고 나면 양은 편안하게 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증거 분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양의 가장 기본인 필요는 배고픔과 목마르는 것인데 그것을 목자가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바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나의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영움을 소생시키고 이것은 바로 새롭게 하고 부응시키고 다시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회복의 사역입니다. 내가 약하고 제한되고 또 병들었을 때 그리고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내 마음에 아주 혼란 것 같은 의문들이 될 때 뭔가가 이렇게 주장게 됐을 때 바로 주님께서 나의 영움을 다시금 소생시키고 새롭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동을 치료해 주시는 것처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부응시켜 주시는 것 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의 영움을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영움을 소생시키고 나의 영적인 생명을 다시금 부응되고 소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위대한 동자께서는 단지 우리의 육체적인 피로만이 아니라 영적인 피로까지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그분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의로운 길은요 올바로 확당한 길입니다. 이 의로운 길은요 그분의 거룩한 기준을 나타내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이 거룩하고 높으신 그런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나라에검 그분의 동심으로 올바른 일을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 자신에게만 맡게 된다면 저는 하나님의 잘못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주신다면 제가 그것을 따르게 되면 올바른 길로 또 확당한 때에 확당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바로 그분의 영복을 위해서 말이죠. 바로 저의 효율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마롭게 이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명성을 위하여 제 삶에 대한 주님의 그 리더십과 주님의 그 역사로 만나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로 만나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우리 자신의 이름 내라고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그다음에 은사를 주시는 것은 내 이름을 내고 내 명성을 드러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알고 저의 이름 내라고 이렇게 한국에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세계의 여러 지역을 벌면서 사역하게 하신 것이 저의 이름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의 영광과 주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와 같은 은사와 사역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모든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단지 나를 천국 보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Paul gives the answer in Ephesians chapter 1 verse 3 to 14 What is the purpose of redemption? Not to give us heaven. Not to give us eternal life. Of course we get eternal life. Of course we will go to heaven. We will go to heaven. But that is from the ultimate purpose. That is from the ultimate purpose. To the praise of his glory. To the praise of his glory. Three times in Ephesians chapter 1. Yes, Ephesians chapter 1. He's headed for the faith and for the praise of his glory as her name. He sent me for his glory.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후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학교 학생에게 묻는다면 Why did the Lord save you? That child may answer, Oh, to take me to heaven. And Lord save me to take me to heaven. As a little child, if that child gives that answer, it is okay. But if you have lived your Christian life for 50 years and give that answer, same only. 이제 50년이나 됐는데 외부가 말하셨으면, 아 저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다면 부끄러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 아셔야 됩니다. 바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사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복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주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That's why again Paul wrote in Hasparindians 10. Whatever you do, if you eat or even if you drink.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Do unto the glory of God.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시거든요. And you enjoy good food. And you enjoy good blessings in your life. And you enjoy good blessings in your life. Have a thankful love. Lord, you have provided. You have blessed me. And I enjoy this for your glory. To glorify you. You glorify you. By the strength which I receive from this food. May I live for your glory. May I live for your glory. All of us know the Lord's prayer in Matthew 6. We all know the Lord's prayer in Matthew 6. This is actually the disciples prayer. And the first part. He talks about the kingdom of God. He talks about the kingdom of God. Hello be thy name. Let thy kingdom come. Let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Let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Then comes our personal request for our thing. Give us this day our daily prayer. Let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Let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Then immediately after that. The request for bread. Do you see the connection? 여러분 여기에 연결된 것을 또 보십니까? Our bread. Our eating. Our drinking. Our material blessings. Our basic needs of life. God gives us so that we may do this will. 예. 바로 하나님께서 매일의 기본적인 필요.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들을 주시는데 왜 주시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로 영광을 드리라고 합니다. I believe that is the meaning. 저는 바로 주기도문에도 그런 의미가 남겨있다고 믿습니다. Let your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무엇이기를. Let what that be done in my life. 바로 그리고 나서 내 삶의 어떤 것들을 바로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십시오. I need help. 도움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I need a healthy body. 건강한 목록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I need healing. 그리고 치료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I need material blessings. So give my best please. Give me my daily prayer. So that I may do your will. Have you understood it that way? 여러분, 바로 이런 식으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셨습니까? That's the reason God has blessed us. That with our blessings we may do His will. With our material blessings. With our educational blessings. 또 어떤 교육적인 법을 통해서. With our financial blessings. 그리고 재정적인 법을 통해서. With our spiritual blessings. 또 영적인 법을 통해서. With your business blessings. 또 여러분 사업이 번창하게 되면을 통해서. That you may do His will. 여러분이 그분의 뜻을 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He leads us in the paths of righteousness.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For His name's sake.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말입니다. In verse 4. 4절에 오시면.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a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내가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 위하시나이다. Sometimes we have to walk through dark valleys. 때로는 우리는 아주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항상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입으실 때도 있고. 그리고 아주 시원한 물 마실 수 있도록 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떤 여정 가운데서. 우리 삶의 아주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And even in that valley. 바로 그 골짜기 가운데. Now sometimes people think that this is talking about the experience of death. 어떤 사람은 우선 죽는 경험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It can represent death. 물론 어떤 축복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It can also represent other dark things in life. 아니면 삶에서 맞이하게 되는 어떤 아주 어두운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Our failures. Our sickness. Our defeats. 어떤 실패라든지 질정에 걸린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패배를 하게 된다. Our frustrations. Our disappointments. 어떤 좌절이라든지 낙심된 상황. The excruciating difficult circumstances of life.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어떤 상황들 말입니다. And sometimes we have to go through that. 때로 우리는 그러한 어떤 삶을 겪게 됩니다. Probably all of us have walked that path. Have gone through that life. 아마 우리들 모두가 이러한 어떤 삶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It is the time of thirsting. 아주 시험의 때입니다. It is the time of sorrow. 아주 슬픈 그런 때입니다. It is the time of loneliness. 그리고 아주 외로운 어떤 때입니다. It is the time of sickness. 아주 의문이 생기는 때입니다. The shadow of death. 그게 바로 이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Very fearful of even the death. 네. 바로 거의 어떤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때. I will fear no evil.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Very fearful of even the death. 네. 바로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때.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하시기 때문입니다. Not only at the green pasture. 예. 그런 초장일 때만이 아니고요. And not only beside the still water. 예. 그리고 이제 쉴만한 어떤 물가에서만 주인이 함께하시는 게 아니고요. The darkest bodies of life. I am not alone. 예. 우리 삶에 가장 어두운 그런 돌짝이를 가닐지라도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I will fear no evil. 예. 내가 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For you are with me even at that time in that time. 예.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엄청난 벌점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 In the book of Daniel, Remembered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예. 여러분 이 다니엘스에서 사드락, Meshach, Abednego가 처한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예. The three men were thrown into the fiery furnace. 예. 이 세 사람이 이제 아들 불타는 용방로에 흔들어졌습니다. And the fourth one, like the son of God, son of man joined with him in that fiery furnace. 그런데 바로 그 불타는 용방로 안을 갔는데 네 번째는 신들의 아들 같은 이가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You are with me. 예.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So, the Lord is with us in all circumstances of life.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삶의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지. We already have seen that the Lord meets our physical needs.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적인 피로를 채워주신 걸 보았고요. Restores my soul. He meets our spiritual needs.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장면에서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피로를 또한 채워주셨고. And in verse 4, I find He meets my emotional needs. 예. 사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감정적인 피로까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When I am confused. When I have questions. When I am fearful. When I am fearful. In the midst of such emotions. He meets my emotional needs. With His presence. 바로 그분의 임재로 말입니다. With His promises. 그분의 약속을 말입니다. He ministers His grace to us. 예.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역해 주십시오. He talks to us in that still, small voice. 예. 바로 그때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의 심정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I like that phrase very much. The shadow of death. 아. 저는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아. Look at that. The psalmist doesn't say,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death. That's not what he's saying. 예. 이 시평 기자가 내가 사망의 골짜기일까? 아니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네. 이 사망의 어떤 그 그림자가 있는 그늘진 골짜기. Because when this shepherd died for us on the cross of Calvary, 목자이신 그분께서 발모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으로 And then he rose again. As the victorious Lord through his resurrection. 아. 주님께서 궁아리로 눌렀 승리에 그런 승리를 하셨죠. 예. 이 사망은 폐해질 것입니다. 예. 이 사망은 폐해질 것입니다. 사망의 능력, 권세가 파해질 것입니다. 아. 사망의 능력, 권세가 파해질 것입니다. And what is the only thing that remains? 그렇다면 무엇만 남아있을까요? Only the shadow remains. 예. 바로 그 그림자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The substance is gone. 예. 이 사망의 본질은 사라진 것입니다. Do you feel shadows? 여러분, 이 그림자를 너무 무서워하십니까? No, you don't feel shadows. 여러분, 그림자를 무서워하게 못해줘. So, what this verse is teaching is that The power and the victory of death over you is gone. 예. 여기에서 가르친 말씀은요. 사망의 권세, 사망의 능력은 이미 폐해했다는 것입니다. Even death can only spell its shadow in your life. 여러분 삶에서 이제 사망은 본질이 없어져 버렸고, 그냥 그림자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것 뿐입니다. Not the value of death, value of the shadow of death.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고요. 사망에 그를진 어떤 그림자의 골짜기입니다. 예. 사망은 폐해졌습니다. 바로 주님의 그 부활 때문에 사망이 폐해진 것입니다. 예. 주님의 이 부활은 우리 부활에 대한 교정이 되십니다. 예. 바로 이 사망의 그림자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 바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어서 사망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우리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들어가도, 예. 바로 주님께서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예. These are the protective, defending instruments, weapons of the shepherd. 예.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아미하신다고 했는데, 예. 바로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한 그런 무기입니다. 예. To ward out the dangerous animals. 예. 아주 위험한 그런 짐승을 척도 날때 말입니다. 예. And to keep the sheep in the right path. And to guide and to lead. 예. 바로 그 홍합한 짐승을 막는 지팡이. 그리고 이제 또 양들을 인조하는 막대기로 이것입니다. 예. Your Lor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나를 아미하신다고 합니다. 예. He is used to beat up the dangerous enemies, the lions and the tiger. 예. 예.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위험한 짐승에 대해서는 목자가 지팡이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 이 목자의 막대기는 지팡이를 보면 양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제 훈련해 주는, 징계해 주는 것입니다. 예. 내가 이제 그 목장으로부터 따로 엉뚱한 데로 가면. 예. 바로 목장에서 이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양을 다른 질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예. 바로 나를 이렇게 교정해 주고, 안이해 주고, 올바르게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팡이를, 목자의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4절까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쭉 볼 수 있죠. 그런데 5절과 6절에 보면 이 어떤 상징이 조금 받아집니다. 예. 이 목자가 주인이 되고 양은 이제 손님이 되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거래져 있습니다. 예. 이 음식과 그 다음에 상과 또 기름 이런 것은 뭐냐면 주인이 손님을 초대해 가지고 대접하는 그런 어떤 수단이죠. 예. 여기가 아주 연회를 베푸는 그런 잔치를 베푸는 모습입니다. 예. 주께서 제 앞에 이렇게 상을 쫙 차려 주시고요. 예. 연회와 어떤 축제를 위해서 아주 그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 안에 external 수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내 원수에 묵자에서 말입니다. 예. all the enemies are around me, around the sheep, you attack the sheep. 예. 이 양들을 공유 파일러 가는 걸 원수들을 다 있잖아요. 그 원수들 앞에서 말입니다. 예. 바로 이 양들을 구원해주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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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양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이 원수들이 엄청 시기가 나는거에요. 그들은 단지 지켜볼 뿐입니다. 시기가 나지만 이 원수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주 놀라운 축제에 살립니다. 목자이신 그분께서 아주 놀라운 주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연애를 쫙 베풀어 주니까 우리는 존중받는 그런 손님들이 되어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동의 문화에 의하면 손님들의 엇덩이 되시는 분이 기름을 발라줍니다. 이것은 어떤 선별해 주는 분이 되고요. 놀라운 기름을 발라줍니다.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구별시켜주는 그런 의식도 됩니다. 이것은 정말 알아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하해 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잔이 아주 풍성하게 넘칩니다. 이 잔이 아주 풍성하게 넘칩니다. 6절에 오시면요. 이 잔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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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면요. 우리의 영원한 안전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 내 영혼의 소생 사망의 음침한 걸작이 원수들 그런데 마침내 우리는 어디에 도착하게 된다고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 어떻게 그에게 도달할까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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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자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목자께서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목자장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상을 베푸시고 그분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particular phrase in verse 6,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rough the book of Psalms, we read about house of the Lord. And all through the Old Testament, we find that phrase, house of the Lord. Let us go to the house of the Lord, meaning the temple, the place of worship. So David is thinking about that wonderful time of great worship in the presence of the Lord. Yes, 바로 이 다윗은 이러한 놀라운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되는 것입니다. But as New Testament believers, we don't have a temple. Yes, 신약 성도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보이는 성도들이 있는 게 아니죠. Our temple, our eternal worship will be in our Father's house, not in a temple in Jerusalem. 예, 우리의 성도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We will all be in the Father's house.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Now, one of the great names of God in the Bible is Jehovah. 예,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가장 유명한 이름이 바로 여호와예요. Yesterday, I mentioned the three primary names of God in the Old Testament. 어제 부약에서 세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에루 Bauhing. 엘루 fire, Jehovah, Jehovah 그리고 Adonai. Ilamun isure, omnipotent, powerful creator, God. Zu re elsage, Jehovah, Jehovah is the covenant of God We mang in His people's church,卡, Jehovah is the covenant of God who keeps a relationship with his people. 영원히 그분의 백성과 함께하는 그런 자존하시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도나이는 주인이고 선생님이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등의 가장 신선한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and there are many names of God in the Old Testament beginning with Jehovah 구역에 하나님의 이름의 시작점이 바로 이 여호와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샬롱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So let us see all those titles names of God in this psalm 바로 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의 명칭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I will quickly go over it. 바로 이 부분을 잠깐 한번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That means Jehovah Jehovah Jire Jehovah Jire He will provide 예 바로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화가 공급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He leads me to quiet waters representing peace in my life Jehovah Shalom 예 그가 7만원 육가로 인도하신다 이것은 뭐냐면 영호와 샬롱 이라 평범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He restores my soul He am the Lord that healed thee Jehovah Rafa 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할 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는 것입니다. He leads me in the path of righteousness All of our righteousness All of our righteousness Just Jehovah Shaddik Inu 예 자기 이름을 의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기에는 영호와 취득해뉴 해가지고 의로운 하나님 You are with me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Jehovah Shammah Jehovah Shammah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prepare a table 원수의 목자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It represents victory victory banner Jehovah Nishi 이것은 바로 승리다이신 여호와를 나타내는데 Jehovah Nishi 라고 하는 것입니다. Thou annoins my head with oil 기름을 내 머리에 품으셨으니 I am the Lord that sanctifies you 나는 너를 거룩해 꾸며라는 여호와다 Jehovah the sanctifier 예 바로 여호와 거룩해 하시는 분 Many names of God in the Old Testament is reflected in this one song 예 부약의 하나님의 다양한 그런 이론들이 이 10편 23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What a great song 얼마나 위대한 시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A beautiful piece of literature 예 아주 아름다운 그런 어떤 문학이라고 하셨습니다 Wonderful poetry 예 아주 놀라운 시죠 The story is told of a great orator and a preacher 예 아주 놀라운 어떤 꿈경과 그 다음에 설교자인 분이 있었는데요 Both of them together attended a meeting 예 그런데 이런 분이 이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The preacher is the preacher of the gospel a servant of God 예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 전도자고요 The other person was a great communicator orator and dramatist and an actor 예 한 분은 이제 그런 복음 전도자고 또 다른 한 분은 아주 음별이 좋은 그런 어떤 설교자였어요 So the program coordinator asked each one of them to read Psalm 23 예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이 이 두 분에게 10편 23편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Or to recite this beautiful psalm 아니면 이제 이 아름다운 시를 한번 좀 읊어보라고 한거죠 The actor He was very much trained in his voice and in his eloquence 아 근데 이제 아 다른 사람은 또 배우였는데 이 배우는 원래 이제 목소리를 잘 내도록 훌륭받은 사람이잖아요 He very musically, dramaticly, beautifully, impressively quoted this song 예 그래서 이 10편 23편을 아주 그냥 아름답게 그냥 뭔가 이렇게 감미롭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Everybody got up and a big applause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 감동돼가지고 Because this audience was spellbound by the way he recited this song 예 바로 이 10편을 낭송하는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전부 다 기립박수를 한거죠 Then gets up the old grey-headed preacher of the gospel 예 그런데 이제 아주 오래도 복음을 전했던 열란 그런 전두자반이 나서 And in his feeble voice, he copied Psalm 23 예 그가 아주 그 연약한 목소리로 이 10편 23편을 긁혔습니다 When he finished, nobody clapped their hands 예 그 분이 이제 10편 23편을 쭉 읽고 나니까 아무도 박수를 못 쳐요 But many shed tears of joy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막 기쁨의 눈물을 걸립니다 They were emotionally very much moved by this old creature reciting this great song 예 이 아주 오래된 미대한 전두자가 이 10편 23편을 읽었을 때에 그들을 깊은 마음에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렀습니다 But that actor who cited this song first, he was a very decent man 예 아주 그 연기자였고 또 이게 잘 낭송하는 이 사람은 아주 정잔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He got up and said 그 다음에 일어나서 얘기하기를 Ladies and gentlemen, my friends, I want you to know something 신사숙 여러분, 또 저의 친구분들, 여러분이 알기를 바라는 게 있는데요 You probably noticed a big difference in the way both of us quoted this song 예 이 10편을 저희 두 사람이 이렇게 읽었는데 그 차이를 여러분이 아셨을 것입니다 My reading and recital was quite different from the way this old man did 예 바로 저 노인분이 읽은 방식과 제가 이제 이 10편을 읽은 방식이 상당히 달랐는데요 You all gave me a thunderous applause when I finished 아, 제가 이제 이 10편을 읽고 나았을 때 여러분은 다들 꾸려왔던 어떤 박수를 쳤는데요 When this old man finished, I saw many of you crying and beating 그런데 이 노인분이 이 10편을 읽었을 때 저는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눈물을 읽고 왔습니다 He said there is a effect 나는 그것이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I know the song 나는 이 10편을 압니다 He knows the shuffle 그런데 이 전도자는 목자를 아십니다 I know the song 나는 그냥 이 10편을 아십니다 그냥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시 정도로 생각합니다 And in all dramatic elephants I can sing it, I can speak it out 저는 제가 그 연기자로서의 어떤 그 드라마틱하게 이 시를 다 읽을 수가 있었지만 I know the song of the shepherd 그러나 이제 이 저는 이제 목자에게 시를 안고 But this old man, the preacher He knows the shepherd of the song 그런데 이 노인분은 그 시에 주인공인 목자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And that was reflected in the way He recited 바로 그와 같은 사실로 만나면서 창중들이 그 차이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Do we know this shepherd? 여러분은 그 목자를 아십니까? I know probably all of us know this shepherd 여러분 대부분이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셨을 줄 아십니까? But do you have very confidence and assurance and trust in this shepherd? 그럼 여러분 정말 그런 목자에 대해서 정말 훈련한 그런 확신 가운데서 그분을 친리안해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Have you committed your past, present and future to the loving care of this shepherd? 여러분의 아버지와 진주한 길을 이 사랑스러운 목자이신 그분께 맡기시겠습니다 As the good shepherd He died for our sin 예, 선한 목자이신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위대한 목자로서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는 내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And as the chief shepherd He is going to come back 그리고 목자 잠으로써 그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들에게 상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양들을 양만한 권량으로 데려가시고 Then come as the king of glory into the salvaged his kingdom 그리고 이제 오셔서 위대한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만 Psalm 22 My god, my god Why has thou forsaken me? The good shepherd dying on the cross 예, 10편, 22편 이렇게 들어오면 내 하나님여, 내 하나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선한 목자이신 그분께서 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Psalm 23 The lord is my shepherd The great shepherd is leading his people today 예, 10편, 23편에서 영원한 나의 목자이시니 바로 그 위대한 목자께서 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Psalm 24 Lift up your head your gaze 예, 10편, 23편에서는 이제 너희의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라 Open up the doors Let the king of glory come 예,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문들아 들릴지어라 The king of glory The chief shepherd is going to come 영광의 왕이시요 목자이신 그분께서 오실 것입니다 Psalm 22 Good shepherd Psalm 23 Great shepherd Psalm 24 Chief shepherd 10편, 22편은 바로 선한 목자에 대해서 20편, 23편은 위대한 목자 그리고 10편, 24편은 바로 목자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He is my Savior and Lord 그분께서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I am glad I trusted him I am glad I trusted him I am glad I committed my life to you I am glad I committed my life to you This great preparation 목자장이신 그분을 온체 그냥 돌아가시지 하시길 바랍니다 Jeudim께서 여러분을 꼭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Correct During the service of God Holy Spirit God bless us God bless us